에필로그다. 드디어 엔딩이다. 와우 괴론.. 샬링 오우 의사님 토미가? 살 리가 아니고 오우 오우 소름 오우 씨 자막보고 토미인줄 알았어요 이 자식을 찾으려고 그래서 이 자식을 돌아다니라 좋은 남은 좋은 남은 좋은 아버지 좋은 남은 좋은 남은 근데 입양을 했나? 그럼 또 백인인데 어떻게? 혹인 여자애가 낳았지? 흠 가족은 우리의 가장 강력이 하지만 우리의 가장 강력이 우리의 가장 강력이 우리의 아침에 근데 마지막 전개가 아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네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네 누구지 네 네 네 짐 사관리 오우 네 오우 와우 파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네 결국 누가 와우 이건